건강한 아침 식사 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로 물 마시기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소홀히 해서 몸이 말라 있을 텐데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세요 둘째, 과일이나 견과류를 먹어봐요 바나나 한 개나 견과류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양소를 공급받으면서 배도 부르고 맛있어요 셋째, 단백질을 꼭 섭취해야 해요 계란, 그릭 요거트, 아보카도 등등 근데 아침에 메뉴를 고를 시간이 없다면 프로틴 봐도 괜찮습니다 넷째, 모닝 스무디나 주스를 만들어 보세요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서 넣으면 영양 가득한 건강한 아침 식사 완성 마지막, 시간 여유가 되면 즐거운 음악이나 책과 함께 조용한 아침을 보내봐요 정신 좀 차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